자 여러분들 레고캠 바이오는 우리가 좀 어떻게 건드려야 될까요? 자 보세요. ADC 시장이 뭐죠 여러분들? 신약 시장이에요. 신약 시장. 그런데 이 신약 시장이 지금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타이프라인이 라인업이 정말로 많죠? 자 그래서 좀 5단위 16, 거의 한 18조, 20조 단위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고용암,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뭐 에비브, 길리더드,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 이런 거를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레고캠 바이오가 이게 좀 얼어붙어 있던 신약 시장이 살아나면 가장 먼저 오를 놈이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주가를 6만원, 7만원대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금 당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약에 대한 전망치 성장에 우리가 보면 중심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바이오주는 우리가 실적 같은 거를 굳이 안 봐도 돼요. 이런 거를. 왜 그럼 뭘 봐야 되냐? 자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계획, 계획과 라인 그 다음에 임상 발표날, 발표와 진입 시기 이런 것만 보면 어차피 알아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세력들이 끌어올려 주거든요. 우린 그때까지 좀 이따가 미리 타면 돼요. 진짜. 근데 이 문제는 이게 개인들은 이 정보를 다들 모른다는 거죠. 정확한 일자별도 모르고 등등.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건 다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적자가 좀 나오고 있죠.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결로 했을 때 22년까지 500억의 적자가 영업이익, 영업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매출보다 훨씬 많죠. 지금 영업 적자가. 결론은 지금 파이프라인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신약 개발이죠. 그래서 지금 얘들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신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될 건데 문제는요. 이 레고캠 바이오는 상관이 없는 게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고형함 쪽에 있는 신약들이 라인업이 탄탄해서 기준기 한 개만 성공해도 주가 엄청 급등해요. 이미 거기에 대한 이제 너무나도 저평가의 저평가라기보다는 거의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주가를 주식 차트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냥 뭐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 봤자. 3만 5천 구간이니까 그냥 떨어지면은 한 번도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놔둬도 분명히 5만 원, 5천 원, 6만 원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이 좀 예측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아무튼 이 플랫폼 기술도 수출할 거고 보통 이상 전에 기술 수출하죠. 기술 수출 금액도 이거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금액이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주주들이 소액 주주예요. 소액 주주분들. 유통비율이 89%입니다. 약 88.9%죠. 그래서 유통비율도 많기 때문에 우리 소액 주주분들이 거의 다 이런 기대감 한 개 터지면은 바로 다 사버리니까 거기 또 이제 세력들이 금방금방 이제 장난질을 바로 가미하는 건데 얘들은 어차피 선물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야지만 세력들도 돈을 먹을 수 있죠. 알아서 도와줘요. 어차피 기대감 한 개 시장이 풀어버리면은 세력들이 알아서 시세 끌어올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입 벌리고 받아서 먹기만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여러분께 제가 이 레고캠 바이오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파이프라인 일정을 수시로 알려드릴 거예요. 파이프라인 일정만 알면은 정말 바이오주는 돈 벌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만 확인하시고 이제 그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 그대로 따라서 그 시기 일주일 혹은 이주일 전에 미리 매수만 해놓으시면은 바로바로 수익이에요. 진짜 20에서 30% 수익은 그냥 나옵니다. 진짜 더 가면은 100%도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두배 가야죠. 레고캠 바이오는. 그래서 지금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제가 레고캠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이오 제가 정말 바이오는 잘하거든요. 레고캠 말고 다른 바이오 주요에 대한 파이프라인 일정도 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날짜별로 그거 제가 매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이제 날짜에 지금 임상 결과 발표 계획이니까 기대치가 와서 시세를 올리기 전입니다. 사놓으시면은 됩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고 여기에 제가 개인 번호 오픈해 드릴게요. 여기에 간단해요. 자 레고캠 이렇게 바이오 6글자만 써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제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일정 확인하시고 정말로 바이오주로 돈 버는 방법 배워가시는 예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톡방이 좀 복잡하고 싫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이제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안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걸 다 넣어놨고 일정과 이제 임상 결과 발표 시기 등등 임상 진입 약군 대기 중인 거 싹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셨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안에 목표가 손절가 매수 시기 그 다음에 비중 다 넣어놨어요. 매매 전략까지.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이제 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레고캠 바이오로 수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60대 어르신들도 쉽고 따라하게 편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만 받아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것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레고캠 바이오라고 쓴 다음에 뒤에 두 글자 자료라고만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어찌야만.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